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중국 우한 교민들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생산업체인 조이바이오는 교민과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살균소독제 1만 개, 시가 7천만 원어치를 충북 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도 우한 교민과 의료진 등에게 전달해달라며 천만 원 상당의 홍삼 파우치 3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충북 건설협회 윤현우 회장도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우한 교민과 진청 군민들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